음악 어떤 단체들이 모금을 통을 가지고 자꾸 모금하러 다니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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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한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자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치집회에서 후원금 모집할 수 있죠. 법적 논란은 있는데. 우리 보수집회에서 거대교회들이 참여하면서 헌금을 그 자리에서 모은단 말이죠. 이 헌금이 정치 헌금인지 예수님을 위한 헌금인지 결국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주도했던 우리공화당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설전을 벌였다고요? 이른바 돈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9일 광화문 집회가 집회를 주도한 곳이 우리공화당하고 한기총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투쟁본부 두 곳이 같이 주최를 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의 말에 따르면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우리공화당에서 이른바 돈통을 들고 모금을 하러 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정광훈 목사의 주장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모금 행위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인데요. 우리 지금도 여기에 어떤 단체들이 모금을 통을 가지고 자꾸 모금하러 다니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범 국민투쟁 본부에서 진행하므로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헌금한 거기에 헌금해야 됩니다. 전 목사는 다음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비판을 이어가면서 우리공화당 지지율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의 지금 여론조사는 몇 프로 나와? 0.1%도 안 나오잖아. 0.1%도 안 나오니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설명을 엉터리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박근혜 데리고 나온다고 뭘 데리고 나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당신이 못 데리고 나와. 두고 봐. 박근혜 대통령 누가 데리고 나온다. 내가 데리고 나올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화가 난 건 우리공화당 비판한 건 저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받는데 집회를 위해서 왜 또 우리공화당에서 받느냐 이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겹치는 우리공화당과 지지층,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차별화. 이런 어떤 분석이 있고요. 또 그런데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집회에서 다른 데다가 뭔가 기부를 하거나 헌금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우리한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금을 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양쪽에 둘 다 내는 건 좀 부담되잖아요. 또 특히나 집회 현장에서 돈을 냈을 때 주최 측의 어떤 곳에 한 번 냈으면 다 냈다라고 본인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금을 두고 경쟁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먹는다 이런 발언, 주장까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정치 세력화를 두고 서로 간에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집회 참석자들이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공화당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 집회 주최 쪽 투쟁본부하고 서로 간에 참석자들이 겹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초기에 처음 불이 붙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독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둘이 겹치는 지지층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공화당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모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은 2년 넘게 지금까지 148번의 태극기 집회를 해오는 동안 집회에서 그 어떤 돈통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자신이 광화문 집회에서 돈통을 돌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의 헌금 모금에 대한 물타기다. 정광훈 목사를 앞세워 우리공화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역시 같은 맥락.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서로 간에 돈을 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돈 모금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또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 떠는 길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이 정광훈 목사가 기독자유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었어요. 지난 총선에 사실 기독자유당이 출마를 했었고요. 후보를 냈고요? 네, 후보를 냈었고요. 그때 77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만 2천 표 정도만 더 얻었더라면 비례대표도 배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자유당이 계속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독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국회의원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공화당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자유당과 우리 공화당이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벌여서 다음번 총선까지 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선거구제와 관련된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서는 비례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정치 세력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과거 정광훈 목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한 사람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정광훈 목사가 먼저 우리 공화당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핵심 어떤 정당의 기치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세게 정광훈 목사가 비판을 하자 우리 공화당이 다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2017년 3월에 있었던 정광훈 목사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먼저 탄핵된 것이다. 이 나라를 이슬람 한랄 앞에 팔아먹은 것이 그 이후 여러분도 하나님께 탄핵당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슬람 채권 스코크인가요? 그거 논란 그건가요? 네, 그걸 빗대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은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이 보수 집회에서 거대 기독교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게다가 왜 헌금을 받느냐 여기서 시작됐는데 그때 장면 잠깐 볼까요?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죠. 이재호 의원이죠. 네, 기쁘게 헌금을 합니다. 또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신재체로 의원인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죠. 네, 헌금 봉투 같은데요. 헌금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인쇄된 게 있습니다. 거기만 헌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저히 자리가 좁아서 헌금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게 근데 교회에선 상관이 없고 물론 헌금이야. 정치 집회에서 받는 거 정치자금법하고 상관이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게 되면 천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고 하는 자는 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에 등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등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업 목적이라든가 기부금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쓰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는 이게 종교회 행사의 일환으로서 헌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조문을 찾아보니까 예외는 맞습니다. 헌금인 경우에는. 그런데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그 교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예외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고유활동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저게 종교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정치활동에 더 가깝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도로부터 얻은 어떤 금품이 아니라 신도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사람에게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헌금으로 보기에는 예외사회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저걸 정광호 목사가 받아서 자기 교회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집회를 위해 쓰긴 하는 거죠? 정광호 목사 주장으로는 저렇게 대형 집회를 하나 주체를 하기 위해서는 한 2, 30억 정도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집회 때 걷었던 돈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부족하다 이거군요.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걷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정광호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평화적 의사 표시의 도를 넘었습니다. 청와대 점거 대통령 체포를 기획하고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동원했습니다. 강목 부대가 투입되었고 다량의 휘발유통도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한 공공연한 사회불안 약입니다. 내란 선동에 가까운 이런 조직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입니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화면 보니까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 같던데.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요? 네, 민주당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발언과 집회 현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폭력 시위에 관련된 물건들을 조금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4.1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 정광호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서 30만 명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광호 목사가 한 발언이 내심에 정말 내란 선동의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 포연만 이런 어떤 굉장히 좀 험한 발언들에 의해서 선동이 될 여지가 있고. 또 실제 그게 인과관계를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부 집회 현장에서 폭력 시위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 등 이러한 것들이 좀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평화 집회 시위를 넘어서서 이거는 내란 선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